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짧게 짧게 이렇게 활동 준비하는 모습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스케이터보이가 활동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래 커버를 들려드리는 건 처음이라서 오늘 한 번 그 과정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한 번 내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잔! 여기가 오늘 제가 촬영을 보시고요. 여기는 저의 촬영 장소입니다. 여기 저의 대기실이 있습니다. 빠르게 수정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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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되나요? 우와! 진짜 콜라네! 추워! 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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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마이크 시점 브이로그 되게 최초는 아닐 수도 있지만 조명을 채팅하는 이유 지금 여기 그림 정해지잖아요? 여기도 밝아졌죠 아까보다 비포에프터 배고파 배고파 안녕 도망갈게요 잠시 기억 잠시 기억 아! 앗! 앗! 고마워 앗! 면밤 예제 한 가지 아이디어 끝났서 그냥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다 너무 길어 와 와 속도로 가네 감독님을 자다 안녕 이번에 약간 정적 버전이었다면 좀 더 날뛰어 볼게요 진짜 멋있게 나온다 여기에는 지지지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멋있게 나와요 어 근데 키가 생각보다 많이 크네 뭐 마이크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던 날 봐야지 어딜 봐 코 뚫었어요 코 여기 뚫으면 근데 뼈 아니야? 오늘만 좀 뚫어봤어요 저 어떤 자세로 있는지 아세요? 여기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세가 생각보다 크다거든요 내가 한 번 열차가지고 카메라를 봐 네 첫 번째 장소에서 촬영 밥을 먹을 건데요 어떤 것을 먹을지 지금 한식 볶음밥 우와 참치 맛있겠다 하지만 난 오늘 김치찜을 먹을 거야 돈까스 먹을까? 밥 시킬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오랜만에 김치찜을 먹는데요 며칠 전에 먹긴 했는데 그 밥 오면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여기서 찍었잖아요 아까 여기서 촬영했는데 이제 여기서 촬영을 하고 온 거예요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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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와 이야 끝 저만다 짠 끝 짜잔 의상 비하인드 열쇠가 있거든요 열쇠로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서 신기하죠 이제 뿅 저는 이제 밥을 먹을 거예요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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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예요 쇽 차로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너무 배고픈 상태인데요 밥을 먹기 위해 차로 왔어요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지난쯤 대박이죠 미치겠다 너무 맛있겠다 어떡하면 좋니 어머머 어떡해 어떡해 손 떨려 연출입니다 손 떨리는 거 연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행복해 여기가 지상 여기가 진짜 지상 낙원이야 이제 연습실로 가거든요 오늘 7시에 안무 레슨이 있어요 그래서 7시에 안무 레슨 9시 반에 뮤비 의상이랑 파피 퍼포먼스 의상 피팅이 있어서 아주 알찬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럼 안녕 안무 수업 시간에 제가 찍을 수 있으면 좀 찍어볼게요 뿅 뿅 뿅 짠 지금 벌써 6시 55분입니다 저 지금 연습실로 왔고요 안무 레슨을 받을 거예요 안무 너무 힘들어요 안녕 안무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갈게요 여보 안녕 렛츠 고 엉덩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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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연기 연기 드디어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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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기요! 바로 이기야 여기까지? 응 선풀이 못딱! 오케이, 컷! 오케이, 컷!